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폐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베데스다 연문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베데스다 목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신념이 되어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 이야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면 연못에 물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재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곳에서 승자가 됩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키는 그런 동네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였습니다. 모두가 그 못에서 승리를 꿈꾸면서 그리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판판이 패자가 되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알아왔던 사람, 몇 살 때부터 그가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그가 언제부터 그 연못가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38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8년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였던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치네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치네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계명을 받아들고 그리고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어서 바로 그 앞에 놓여있는 가나한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보고의 내용은 사뭇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그곳으로 진격해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원망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렘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시작된 방황의 시간, 방랑의 시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린 시간이 38년이었다면 베데스라에 있었던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이는 그 목가에서 약속의 물가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그저 그 땅에 들어가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38년은 고통의 시간이고 이 38년은 기다림의 시간이며 이 38년은 그에게는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전설대로 그렇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섯 개의 행각, 즉 주랑이 있었는데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곳에 가득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져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소개되고 있는 환자들의 면면이 가관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과연 그들이 움직이는 물의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죠. 우선 성경은 눈 먼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눈 먼 사람이 어떻게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물이 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그에게 말로 전해 주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물이 동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곧바로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그가 그 물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다리 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물이 동했을 때 재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물 앞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 성경은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은 중풍병자로 그 병자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죠. 몸을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재빨리 움직여서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바로 그런 곳에 38패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그를 찾으셨을 때에 그는 이미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병이 오래된 것을 즉시 알아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옮겨주지 않으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몸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도 중풍병에 가까운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주축이 되는 사람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그 연못의 전설은 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기는 했을 것입니다. 만은 사실 그들은 그 희망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베데스다에 있기는 하였지만 패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전설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달이 져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은 정말 진정한 해결책이었을까 진정한 희망이었을까 사실 그들은 이미 실현 불가능한 희망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설 하나 붙잡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것이라는 이 전설 이 신념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소망이었듯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비슷한 그와 같은 전설을 또 다른 그와 같은 비슷한 신념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자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전설 그런 신념 네가 예뻐지기만 한다면 아름다워지기만 한다면 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너는 성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신념 또 다른 전설 혹시 이 신념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새로운 베데스다의 전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나의 기업을 크게 만들게 되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인기를 누리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지면 나는 정말 충분히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데스다의 전설은 그곳의 전설뿐 아니라 그것만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전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전설 이와 같은 신념을 마치 진실로 믿으면서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 들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지적하듯이 그 속에 그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가관입니다 눈먼자 전은자 그리고 중풍병자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첨예한 경쟁의 자리에서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설을 희망으로 삼으며 되지 않을 것을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한 병자를 보셨고 그리고 이미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말 속에는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낳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함과 그리고 원망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에게도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그의 희망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희망 자체를 잃어버린 채로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만 했다면 나도 버젓이 이곳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원망이 그의 마음 속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한탄하는 그런 소리가 저는 이 문장 안에서 숨어 숨쉬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도 아버지를 잘 만났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었다면 나도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기에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절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탄하는 절규 소리도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정말 어려웠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기만 했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을 이라고 하는 또 다른 원망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그는 예 라고 그렇게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 속에 가득 들어있는 원망과 분노를 쏟아 냅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병든 후에 나를 버린 가족들 38년 동안이나 병에 고생하며 살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솟아올라오며 분노 그리고 원망이 표출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놀랍도록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처럼 느껴집니다 네가 실은 낫기를 원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그 병자는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것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낫기를 위해서였죠 그는 낫기 위해서 물에 빨리 들어가야만 했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소원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지금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물만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이 동할 때마다 너를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내가 사실은 낫기 위함이었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병자의 소원은 그러나 낫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물이 움직일 때 물 속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사실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낫기를 원하던 그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잊혀져버리고 도리어 물이 동하는 것을 내가 빨리 보아야지 그리고 물이 동할 때 내가 빨리 들어가야지 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하지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 살다 보니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잊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기를 얻어야 한다고 예뻐져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오늘의 말로 다시 바꾸면 우리 모두의 말로 다시 바꾸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고 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건강을 필요로 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본질을 묻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병자 둘은 지금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예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나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믿음이 그에게 과연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은 예수님의 두 번째 병자 치유의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병고침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의 신하의 분명한 요청과 그리고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환경만을 탓하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는 일을 도우셨을까 병자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감찰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병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매친한이 있었을까요 억눌렸던 그 울분을 참았다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매를 맞고는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제가 나를 때렸어 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의 울분과도 같은 그 절규 그 절규를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통해서 보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토해내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병자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병자는 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지쳐서 그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슬픔 속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병자에게 예수님은 올바른 신앙을 먼저 보여주어야만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꼴찌 같은 그 병자에게 무조건 다가오셨고 그의 억울함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가 낫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절규를 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남의 탓을 말하고 있는 병자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우선 일어서 내 자리를 거드라는 명령입니다 이 자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침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침상은 단지 잠을 자던 침상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이 침상은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 비굴함, 분노, 원망이 모두 들어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남을 탓하던 자리 그리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참으로 비통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걸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걸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걷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처음에 걸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이 병자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느덧 이제는 걸어볼 생각도 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이 병자를 향하여서 자리를 치우고 비우고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미 걸을 수 있었는데 그냥 걷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의 몸은 이미 나아 있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심리적으로 그저 그저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걸으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결코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38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리를 치우고 일어나 걸으라라는 주님의 명령 이 말씀이 병자의 귀에 들리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그의 다리에 그리고 그의 몸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으로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치워야 되겠다 내가 결단하는 것만으로 그 자리를 치워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명령이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은 능력이 되고 나를 바꾸는 것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38년 동안 절망하고 있던 병자를 찾아오셔서 낱개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던 예수님의 자상하신 방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며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 자리를 치우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